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쇼파. 제가 예전에 영상을 못 올렸지만 남자친구랑 영화보려고 샀던 엄청 커다란 스크린? 대형 스크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던 빔프로젝트가 엄청 느리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딱 전원을 켰는데요. 보시면 뒤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누르면 이렇게 켜져요. 빔프로젝트에서 원래 비싼 건데 세일이라고 샀던 거고요.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처음 보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와가지고 처음 봤어요. 터치가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볼만할 것 같긴 하거든요. 리모컨도 있는데 리모컨에 건전지가 필요해서 이걸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하고 근데 이게 지금 건전지 없어도 작동을 안 해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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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큐브... 맥... 맥큐브... 맥... 맥... 큐빅...인가? 어... 하여튼 10만원 이하 주고 이하로 좀 소음이 있는데 빔프로젝트를 구매해가지고요. 어쨌든 대형 스크린 써서 영화 보려고 한 샀습니다. 일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리뷰가 하려면 건전지가 필요하니까 제가 건전지를 좀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건전지가 없어서 전에 제가 직접 만든 등 있잖아요. 여기서 뺐어, 건전지. 근데 작은 등도 하나 뺐어. 근데 여기 두 개 남았는데 야, 안태. 여기서 뺐어요. 근데 두 개가 날아갔거든요, 건전지가. 날아갔는데 오래간지 못참겠어. 하나 새로 뺐어요, 제가 만든 등에서. 그래서 뺀 거예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겨우 겨우 힘들게 찾았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게 여기죠. 자, 넷플릭스 한번 보자. 딥 프로젝트로. 궁금하다. 슉. 예희. 가자. 넷플릭스 OK 누르니까 에러 나오는데 연결해야 되나 본데요. 컴퓨터가 나오면 핸드폰으로. 연결 잭이 따로 있어서. 와이파이 연결하라네. 켜자. 킨면 밑에 뭐가 나와.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된거지? 어, 잡힌다. 비밀번호 칠해요. 잠시만요. 와이파이 연결해줄게요. 된건가? 오케이. 된건가? 알 수가 없네. 다운로드 할애도 해야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라는대로. 일단 착실히 해보시다. 웨이킹 프로그램이 너무 나니까. 괜찮아요. 괜한 걱정이겠지. 쓸데없이.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한 버튼 누르고 넷플릭스 들어가니까 들어가지는데. 이거 로그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이씨 알 수가 없네. 조금 신나는데. 영화보는 느낌이라. 화면이 이렇게 구려도 궁금하다. 예에에에에에. 너무 레드 오딩이 느린데? 와이파이라? 된건가? 어. 들어가진다. 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야. 알 수가 없어. 아. 로그인 페이지인가 보다. 맞나? 응. 연결하라는 건데요. 해보고. 포기할까 하다가 좀 어두워지면 할까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돌리는 거 있잖아요. 무드등이 약간 그런 식이라서. 이게 될까 했는데 돼요. 화면 되게. 진하게 잘 되는데 선명하게. 대신 맥클리스 로그인 중에. QR코드. 어떻게든 한참 찾다가. 한참 찾아봤는데. 쉽더라구요. 아. 근데 멤버십으로는. 이 디베이스 시청은 안된다니. 멤버십 변경해야 되나봐. 아. 죄송한데 되는데. 근데 안되지 않는데. 뭔가 해볼까. 되나. 어떻게 되려나. 보다 말았어. 해볼까요. 어. 안되네. 아씨 아쉽다. 확인해봐야지. 플렉스가 안돼. 내 멤버십이 안되는 멤버십이래. 근데 화절 되게 좋다. 유튜브 안되서 유튜브 들어왔어.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보고 싶었어. 빵빵이라도 봐야겠다. 귀여워. 빵빵이. 이렇게 됩니다. 좋은데요. 넷플릭스 왼부십 좋은거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거 갖고있으면 좋으실거같애. 린프로젝트. 좋은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급하게 리뷰를 마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넷플릭스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쉽다. 안녕. 안녕. 리뷰 마칠려고 했는데. 핸드폰 연결하나 찾아보면서. 소리 잘 줄이고 들리는거 알아냈어요. 반역일정도 들어가서. 늘리고 줄임대요. 이렇게 그냥. 다 좋죠. 위러링 어떻게 하는거지. 확인을 좀 해봐야지. 이대로 리뷰를 끝나기 좀 아쉽잖아요. 그쵸. 스크린 줌도 할 수 있네. 이렇게 줄일수도 있고. 이렇게 늘릴수도 있고. 최대가 제일 좋겠죠. 이렇게. 좋네. 뒤져가지고. 옛날에 모아놨던거. 빔프로젝터 박스 좀 꾸밀게요. 이것도 재밌게 한번 꾸며보자. 귀여운 신우작가님. 피규어. 박스에 있던거. 자른거에요. 해봅시다. 나만의 박스. 이제 밥주고 왔구요. 은근 살살 꾸몄어요. 여기 잘라내야 돼. 너무 길어. 루피랑 솜형. 크리스마스 신우작가님꺼. 그리고 여기 이것저것. 어프어프에 피규어. 이거 진리드로 많이 봤죠. 내꺼에 항상 이거있어. 짜투리 스티커 사고 남았던. 짜투리. 그림? 그 다음에. 뜨개질. 했을때 그 가방 만드는거. 지아이와이. 요거. 산리용. 그 뭐지. 열쇠고리 만드는거. 아. 더러워. 죄송해요. 진리드로. 제 영상보신분들은 다 알것같아. 아. 보시면 알수있는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 초점이 안잡혀. 됐다. 찬니. 귀엽죠. 피아노. 위에. 그리고 이거는. 찹쌀 로나채. 산나는거 엄청 귀여워. 요거 어프어프. 디스펜서. 요거 위에 루핑. 보면은. 룹다. 뭐야 룹. 이렇게 되어있구요. 귀여워. 잡자. 이거 하면. 확실확실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거 열면은. 열면은. 여기 산이오 캐릭터지. 뭐. 열쇠고리 꾸민거랑. 여기 위에. 또. 산이오 캐릭터지. 이렇게. 이렇게. 새로. 새로. 뜯을 것들도 좀 있어서. 좀 더 붙일거에요. 좀 더 붙이고. 마무리하면 되고. 하초코 타왔어요. 추워가지고. 추워. 뜨거워. 마시멜로가 섞여있는데. 작은오빠가 사온거. 타먹은거구요. 마시멜로가 잘 안보이죠. 소듀면 크림 나니까. 잘 고정시켜놓고. 이미 적다보면. 건조 부분 있는데. 다 녹았나봐. 없는데. 다 녹았나봐요. 없네. 녹다보면 다 녹더라구요. 뜨거워서. 이제 마시기 잘 마시겠습니다. 추워요. 뜨겁게. 하이패. 홈트홈.